아프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 어버 이거 어떻게 뺀야되나 식용으로 할까 뭐 어떻게 아냐 미치겠다 이거 야 키우지 좀 가자 이거 어떻게 해야해 짤라 짤랄까 5 예 시각렬을 좀 더 뿌리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그래 해보자 머리에 그냥 엄마도 그래서 불고 있었구나 응 발라줘야 돼 어딨어? 앞쪽으로 넣어준 게 아니야 나가야 내 뒤쪽에서 나와줘 뒤에서 좀 당겨줘야 돼 살짝 잡았다 이거 근데 너무 두꺼운데? 이게 날카로워서 자르면 앞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? 안에서 몸을 살짝 풀려볼까? 응 내가 자볼게 이게 뼈대가 어떻게 들어갔니? 미치겠어요 안 돼? 응 자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고개를 이렇게 앞쪽으로 하고 들어가야 돼 어? 뒤로 가 이제 뒤로 가 어? 뒤로 고개 이리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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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내가 고개에 턱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이렇게 턱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 턱을 턱이 이렇게? 응 이렇게 하고 펴야 돼 아 아가야 나가자 아 아휴 안 돼지 미치겠다 아니면 앞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야? 앞으로 안 돼 몸이 아 커 커 커 아, 짱이다. 글라인더, 글라인더. 글라인더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하지? 이거 너무 습거워, 생각보다. 일로그, 들어야 되나? 일로그, 불러야 되나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딱 불러지. 발이 나와 있네. 아, 발이 나왔어? 뒤로 가면 빠질 것 같은데? 갈라다 어떻게 들어왔어? 하나님? 너무 움직여. 아, 아프대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야, 너 가만히 있어라. 아픈가봐. 잘라줄게, 잘라줄게. 여기 위에를 조금 자르고 이걸로 잘라봐야겠다. 그래 봐야겠다. 위에를 조금 잘라,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. 잘라 들어갈까? 그래야 될 것 같아. 여기를 자르다, 오케이. 미안하다. 내가 세상에. 너무 가까이 자라면 애가 다 탈 수 있으니까. 발 하나 나왔어. 몸이 나온다. 몸에 식욕 좀 바르자. 최대한 나올 수 있으면 끄냐 끄냐고. 어, 몸이 많이 나왔어. 뒤에 있어. 어, 많이 나왔다. 다리 쪽으로 밀어볼게. 밀면 될 것 같아? 밀면 될 것 같아? 밀면 연결해 놓고 싶다. 아, 몸이 배가 뚱뚱한데? 배가 너무 뚱뚱해. 배가 너무 뚱뚱해. 지 배가 안돼. 안되네, 안돼 안돼, 안돼. 안돼 안돼. 오, 가도 못하고 긁었다. 쾌프 소지겠다. 이게 좀 안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. 어, 그래. 자꾸 잡고 있어. 뒤로 들어와라, 아가야. 아우, 어떡하냐. 아우, 어떡하냐. 아아, 내가 미치겠다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아가야, 구해줄게. 잠깐만 기다려. 물 하나 살짝 잘라놔. 물 하나. 물 하나. 물 하나. 물 하나. 물 하나. 인쇼 그걸로 돼? 네, 네, 네 오, 어떻게 해? 이게, 이게, 이게 어, 가운데만 한번 될 것 같아 응, 가운데 가위가 안 들어가서 조금씩 잘라가면 될 것 같아 가위가 있을 때 조심하고 이제 가까워지니까 조심해야 돼 그냥 판에 있으면 밑에 기역자로 꺾였어 응 그래서 애한테는 안 더해 이게 기역자로 꺾여있어도 잠깐만 입구가 딴 땅으로 아, 시키네 입구쪽이 좀 두꺼워 응 아, 시키네 아, 낮은 거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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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니까 잘 살 거야 아, 낮은 거 같아 선물 맞추고 해야 되는데 침투가 있네 아, 된다 아, 되어도 돼? 응 오오오, 됐어 애기, 잠깐 늦게 해? 아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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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낮은 거 같아 다시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아니, 아니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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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애기 잡고 있을게 아니, 이거 좀 너무 딴딴해서 삐어줘 어 잠깐만 이것도 아이, 좀 까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애기 다칠 것 같아서 힘으로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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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목에 걸린다 살짝? 한 번 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잠깐만 여기 삐족해 땡겨 바로 진호 줘 응 땡겨요 땡겨 천천히 하고 있어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하고 있어 여기 이렇게 잘라야겠어 아,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여기, 여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만 뜯어내면 손이 나서 장난치는 줄 알았어 글러서 놀았어 삐족하니까 조심해야 돼 애기 너네 동 guess 손은 손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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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손 손 코끼나면 손 내가 자서 당길게 손으로 이제 당겨봐봐 쟤 잘 첨대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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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위로 팔, 부터 빼줘 팔, 팔 팔, 팔 팔, 팔 아, 됐다. 아, 됐다. 아, 이게 뭐니? 식용유를 봐야 돼. 손을 쳤어? 얘 좀 닦아줘 봐. 아, 이제 뭐야. 고생했다. 이제 식용유를 닦아줄게. 엄마가 어디서 닦아줘야 돼. 아니야, 좀 닦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. 이게 뭐네. 가루 다 뒤집어 썼어. 살았어. 아이고. 어떻게 구멍이 들어갈 생각을 했어. 뭐라도 좀 닦아 봐. 식용유가 번들번들해. 여기 식용유가 외부는 다 못 닦았어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기린도 얼마나 밟았니? 가지 돼. 고생했어. Everyone 하루LA 보내만 ług육육육육uta 고마ρέ Deutschen Möglichkeit craw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